24K 골드윙이 있어요. 골드윙? 1MUNITION IN YOUR CAM YOU GOT SOME PUNCHMENTS AND AND NOW ALL YOU GOTTA DO IS UP THAT LAMP AND THEN I'LL SAY MR. FAM, WHAT'S YOUR NAME? WHATEVER, WHAT WILL YOUR PLEASURE BE? LET ME TAKE YOUR ORDER, I'LL JOT IT DOWN YOU AIN'T NEVER HAD A FRIEND LIKE ME LIFE IS YOUR RESTAURANT AND I'M YOUR MAJOR D COME WHISPER TO ME WHATEVER IT IS YOU WANT YOU AIN'T NEVER HAD A FRIEND LIKE ME WE PRIDE OURSELVES ON SERVICE You're the boss, the king, the shop Say what you wish, it's yours to dish I better let it go 제가 비주얼을 위해서... 오! 났다 났다! 하아! 하아! 소원을 막아 장난 아니야? 하하하하하 아니 이게 나 이렇게까지... 이거 쿠키볼 아니에요? Thank you! Is this animal? Yes, it is animal. It is animal. But it seems like... Is that real gold? It's gold. 24K? Wow... 이거 진짜 비싸겠다. It must be super expensive then. Are you using the gold paper or like... Gold dust. Gold... 아, 더스트 가루만으로... 아, 이렇게 금 박지로 하는 게 아니구나. 움직이셔... 하하하하 아니 이거는 내가 처음 먹지만 앞으로도 먹을 수 있을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물이 되게 어두운 데 있는데 알아서... 금이 엄청 빠져빠져빠져빠. 알아서 이게 자체 조명이 되네. 얘는 보니까 이렇게 찍어야 돼요, 나한테. 아... 아, 있어 보인다. 하하하하 되게 좋아 보이네. 어, 찍어봐요. 아, 왜냐면 제가 금리 있거든요. 하하하하 와, 이거 진짜 비주얼 포켓... 비주얼 뭐 황금이지 맛이 없을 수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얘는 왠지 포크와 나이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전 그래도 위이니까 한번... 아, 손으로 뜯어야 되고... 저는... 오! 오오오오오오오! 오! 오오오오오오! 아니 이거는 약간... 눈 위에, 눈두덩이 위에 발라도 되겠어요. 아, 골지 이렇게 세요. 오? 파라오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 잠깐. 클레오파트란 느낌. 오오오오오오! 심지어 맛도 있어! 맛있어요? 오오오!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오오오오오오! 아,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해? 금 막, 접시에 달라붙는 거. 오오오오오오오오오. 폈타해 sneakers 뭐, 있다가... 와.. 아 맛있겠지? 심지어 밥 먹었어요? 큰 맛이 나는 것 같아 저 이거 보셨어요? 제가 혹시 그렇게 될까 봐 또 약간 두려운 게 있었는데 근데 이거는 약간 그러고 먹으라고 디자인해준 메뉴인 것 같아요 약간 좀.. 또 특히 또 허용심이.. 어 아 이거 되게 웃기다 와.. 만수르.. 만수르다 만수르야 지금 거의 느낌이.. 어울리죠? 이거 샴페인에 되게 잘 어울리네? 샴페인 치킨 만들까요? 이 골드치킨이 조금 짭쪼름하잖아요 와 샴페인이랑 먹는데 깔끔하게 싹 씻어주네요 너무 맛있다 와 나 샴페인이랑 이렇게 치킨.. 근데 이게 먹어보니까 샴페님이 약간 심취하셨는데 요리 느낌이에요 진짜 샴페인이랑 잘 어울리네요 안 되니까? 황금이 둘러져 있어서 아 이건 그냥 비주얼용이겠구나 했는데 맛 자체도 정말 훌륭하네요 이거 얼마죠? 이렇게 먹으면? 이게 지금 스노피스가 스노피스가 한 7만 원 돈 정도예요 아.. 7만 원? 네 7만 원 그럼 이거까지 시켰으니까 더 비싸죠 그렇죠 그럼 오늘 뺨 다음 부분 tab 이 이어 jm 알 out 또 모두